왜 우리는 지방선거에 패배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소위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의 연구소죠. 이 민주연구원은 아주 유명합니다. 4.15 총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은 소위 4.15 총선에 만들어진 숫자와 관련해서 두 인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당시에 민주연구원 2020년에 맡고 있던 양정철이라는 인물하고 그 다음에 민주연구원 부원장 겸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이른바 보정값, 조작값으로 아주 유명한 이건영 씨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민주연구원 이렇게 하면 4.15 총선, 조작값, 보정값, 사전투표, 조작 이런 것을 아마 연상시키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꽤 저는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이 민주연구원이 요리를 지방선거의 패인 분석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민주연구원 요리를 지방선거는 완전 싸, 완전히 패배한 그런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요인은 이른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로 대표되는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통과시킨가 하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 소위 검수완박법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장으로 탈당한 부분들이 자매를 초지나는 아주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요리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 패배에 대해서 쇄신 부재와 민심의 계리, 당심의 계리, 전략의 실종에 따른 찬패이자 자멸이다. 이런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다마는 저는 그냥 웃음만 나왔습니다. 하기에 지금 시대가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모두가 뭡니까?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농객들도 이익을 쫓았으면 뭡니까? 자기의 생각을 굽히고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소위 그런 목회자들도 지금 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통일은 통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 언제 될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현안과제 중에 중요한 현안과제는 한마디로 선거 부정 문제를 밝혀가지고 더는 국민의 민심과 위반된 그런 지도자 선출 과정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제정신이 바로 박힌 그런 지도자나 지식인청이나 언론인들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미쳐도 이만주만 미친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린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민주연구원의 이 같은 보고서를 누가 믿겠습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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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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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가, 짜가, 짜가 이런 게 완전히 그냥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범람하는 거죠. 마치 장마찔의 홍수와 마찬가지로. 여기 오 제니퍼님이 너무나 진솔되게 이야기하네요.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 요인은 정권이 바뀌어서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것을 무슨 보고서까지 내냐 이야기죠.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패배한 요인이 뭐냐 이야기죠. 거두절미하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내놓고 조작을 못한 거 아닙니까? 조심스러운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패배한 거죠. 뭘 그렇게 무슨 검수완박이니 무슨 위장탈당이니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을 위장하는 것이죠. 민주연구원은 7월 4일 날 공개한 요리를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에서 대통령 선거의 0.7%포인트 박빙 선거가 7석 광력단체장 당선 격차 7석도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죠. 11%포인트 차이로 벌어진 대표로 바뀌었다. 졌지만 잘 싸웠다 해서 완전사 완전히 진 싸움이었다. 뭐 이렇게 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20대에서 50대의 투표 표기가 패배 원인 중 하나고 검수완박, 위장탈당, 최강욱 선비리 처리, 한동훈 임사청문회 문헌, 박재인의 핵신안의 수용 거부 등 집토끼 중심의 전략만을 고수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 가운데 또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패배 요인으로는 재보선, 대선 등 연속 패배한 정당다운 반성과 혁신의 치열함이 실종됐다. 당 쇄신보다는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경찰첩품 개정을 강행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참 거짓말을 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살지 않으면 병이 걸리니까 허허 웃고 말지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들 잘하고 사는지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사건이 터지지 않아도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이 어딨냐고요. 다음에 자식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온통 다 거짓말하고 사는데 조금 전에 제니퍼 오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진짜 패배한 요인에 침묵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문제는 폭발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숨기고 싶은 거죠. 그들은 내놓고 조작을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겁니다. 내놓고 조작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선거 부정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사전투표 조작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여러분 사전투표 조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고발도 당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데 선거를 구하는 데는 기여를 한 거죠.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 수법이 알려진 겁니다.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정권이 바뀐 겁니다. 내놓고 여러분들 그냥 조작했다가는 모가지가 남아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뭘 선택한 겁니까 조작 안 한다 4.15 총선점 조작 확실히 한다 적당히 눈치 못 챌만큼 한다 두 번째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조심스러운 조작을 한 겁니다. 조심스러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스러운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장 선거입니다. 이번에 재금표를 실시한 분이 신청한 분이 재종길시죠. 한 달 만에 재금표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4.15 총선은 그렇게 미적거렸는데 2018년 안산시장 선거는 내놓고 여러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내놓고 그래서 여러분 차이값이 크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그래서 여기 차이값이 크기 때문에 뚱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는 내놓고 못하니까 홀쪼하지 않습니까 고양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같은 겁니다 왼쪽에는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 오른쪽에는 2018년 고향시장 선거 고향시장 선거의 여러분들 바로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지 않습니까 2018년은 뚱뚱하지 않습니까 2022년은 홀쪼하지 않습니까 내놓고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는 엉트리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왜 패배했냐 내놓고 조작을 못했으니까 여러분 패배를 한 거죠 내놓고 못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시 관외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뚱뚱하지 않습니까 7.9% 10.6% 플러스 플러스 7.6% 그런데 2022년은 홀쪼하지 않습니까 홀쪼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놓고 조작을 못했으니까 패배를 한 겁니다 전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7%밖에 조작을 못했습니다 2018년에는 몇 퍼센트 했습니까 11% 전국 평균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플러스 11% 미래통합당이 마이너스 11%니까 총합 22%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나 2022년 또는 그렇게 하면 당장 들키니까 조심스럽게 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민주당은 플러스 7%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7%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의 14%를 조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22%를 조작했고 이렇게 이름될 때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좀 수치가 적습니다 2018년 오른쪽에 몇 퍼센트 했습니까 플러스 5% 민주당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6% 합치게 되면 11% 사전투표 여러분들의 11%를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왼쪽은 어떻습니까 플러스 7% 마이너스 7% 14%를 조작한 겁니다 14%를 이렇게 이름들 조작을 이게 이름 좀 다르네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건 값이 좀 다르 값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2022년 또는 그래서 이름들 이렇게 정리합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선 14%를 조작했고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4%입니다 사전투표 총득표수의 14%입니다 2018년에는 22%를 조작했습니다 확실히 뭐죠 조심을 안 겁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 조심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패배를 한 거죠 관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는 12%를 조작했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땠습니까 4%를 빼가 8% 아주 조심스럽게 조작한 겁니다 요창입니다 뭐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고 모든 것은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내놓고 조작을 했다가는 모가지가 이름들 성할 수가 없으니까 조심을 안 겁니다 이게 뭐 딴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주변 사람들이 눈이 있고 4.15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를 규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이해하게 됐고 특히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그런 그래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을 개몽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차하다가는 그냥 밥줄이 날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생명줄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내놓고 사전투표 조작을 못했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뭐죠 민주당이 패배한 요인입니다 이번에도 사전투표 조작을 아예 안 했으면 대표를 했을 겁니다 대표 전국에서 뭐죠 거의 다 졌을 겁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뭡니까 보고서를 하고 이렇게 내냐 이야기죠 양심들이 좀 있어야죠 인간들이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야기죠 다음에 자식들이 뭡니까 아버지도 부정선거에 여러분들 은폐하는데 노력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버지도 여러분 그 당시에 6월 1일 부정선거에 가담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인생 길게 보고 삽시다 인생 그렇게 짧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 의원들 다 인생이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ja 그만 켜십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me 아 아 ale